오늘은 장에서 제 눈에 좀 띄는 종목이 없어서 몇가지 좀 다른 패턴들을 살펴보면서 이정도 가격대에서는 한번 사볼만 하고 이정도 가격대에선 손절을 해야겠다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릴께요 살펴볼 종목은 MPD, WI, Winifud, Dasco, NuboTech, NanoS 입니다. 먼저 MPD 기업기업부터 살펴보면요 2010년에 설립되어서 표면실장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FPCA를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삼성디스플레이나 화웨이 같은 회사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954억 이구요 1봉 보면은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가 오늘 슈팅 한번 줬어요 외국이나 기관인의 기관의 매수 매도세 봤을때 외국인이 조금 매수하고 있구요 기관은 오늘 조금 소량 팔았네요 시가총액 대비 시가총액 954억 인데 원래 예상 매출은 2500억에 한 80억 정도 영업이익률은 뭐 3.2% 정도 하고 있으니까 뭐 제조회사의 어떤 평균적인 5% 내외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적자 회사가 아니니까 뭐 기회는 한번 있지 않을까 싶은데 MPD 차트를 한번 보면요 크게 한번 이제 보려고 해도 여기가 이제 지금 볼 수 있는 끝이네요 1봉상에서 봤을 때 주가가 이제 이렇게 저점을 찍고요 고점에서 저점 이런식으로 찍고 이런식으로 이제 쭉 행보하다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추세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오늘 보는 다른 종목들 보다는 좀 완만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추세적으로 바닥을 어느정도 찍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정도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기존에는 꼬리를 달았던 매직봉이 요정도 였는데 오늘 매직봉은 여기까지 이제 생겨가지고 이런 매직봉들이 우선 이제 위쪽으로 이제 형성되었다 고점을 위쪽으로 찍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봐줄 수 있는 부분 종가도 이제 이때보다 이때보다 조금 높아졌죠 그죠 그래서 추세만 크게 이탈 안하면 막 그 엄청나게 큰 상승으로 이제 가는 것 보다는 그냥 완만하게 좀 지금은 조금 늘려주고 완만하게 이렇게 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정도의 의견을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종목들 뭐 매수 관점 이라고 하면 절반 정도 봉의 절반 정도인 한 4360원대 4360원대 정도면은 한번 매수 할만 하구요 그리고 오늘 봉은 기준봉으로 사볼만 하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요 라인 423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4천 3백 4290원 라인 정도 저가 라인이 4290원 이니까 4290원을 종가로 깨지만 않으면 이제 뭐 손절없이 가져가 볼만 하겠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종목 이렇게까지 한 4230원대는 20원대 까지 누르더라도 한번 보유는 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은 wi wi 도 회사 개요를 살펴보면요 기업 개요는 반도체 검사 장비 등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이제 영위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 뭐 최근 다각화된 사업으로 지적 재산권 이제 그래서 ip 사업 관련된 걸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봉상에서 봤을 때 뭐 1280원 저점 짓고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시가 총액은 1485억 원인데 제조 사업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사업들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매출액 대비 시가 총액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뭐 실질적으로 돈 버는 건 없는데 앞으로 좀 벌 것이다 그래서 뭐로 벌 것인지 살펴봤더니 뭐 크래프톤 관련된 이제 그 브랜드 라이센싱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핑크폰 관련된 것도 이제 판권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돈을 좀 잘 벌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제 그림을 좀 크게 살펴보면요 얘는 정말 크게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리 맞고 머리 맞고 내려오고 머리 맞고 내려오고 머리 맞고 내려오고 계속 이제 머리 맞고 내려오는 이제 그런 패턴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하게 가격의 변곡을 이제 큰 추세선상에서는 이 부분을 뛰어 넘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큰 추세를 타지는 못했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검정색 4,5,6선 2년치 가격 이동 평균의 이제 평균인 이제 4,5,6선을 뛰어 넘었거든요 뛰어 넘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이렇게 좀 심하게 눌려준다면 뭐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 해볼만 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제 봉의 절반 정도 봉을 3등분 정도 해서 한번 매수를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세 번 매수 하시려고 하는 분은 뭐 1,750원 그리고 1,670원 아 1,690원 정도 그리고 여기 1,630원 정도 여기 이제 뭐 손절 잡고 사시는 거죠 그리고 추세적으로 좀 이렇게 듬성듬성 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 정도 추세 그어놓고 얘가 이 정도까지 눌렸을 때 한 1,660원 1,670원 정도까지 이제 눌렸을 때 뭐 이 근처에서 한번 좀 잡아 보겠다 그리고 어 뭐 회사의 어떤 이제 그 브랜드 지식 산업의 지적 산업 그러니까 뭐 상표권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다면은 1,630원 이 봉을 기준봉 삼아서 플레이를 하겠지만은 좀 여유있게 여기 4,5,6선까지도 한번 이제 손절 라인을 좀 많이 잡아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 다음은 윙이 푸드 윙이 푸드 기업 개요 보면은요 어 2015년에 해외 상장을 목적으로 홍콩에 설립된 지주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백여년의 전통을 이용 기업으로 중국식 전통 소세지 간편식 간편 소세지 납유 등을 이제 생산하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뭐 차이나 리스크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봐 줘야겠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저점 1,300원대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최근 횡부하다가 오늘 긴 꼬리 달고 매직봉을 이제 또 만들어 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763억 원인데 매출은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시가총액에 대비해 가지고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차이나 리스크만 아니었다면 이 종목은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은 이 종목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제 기관은 최근에 매수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 보면요 이 종목은 이제 고점 고점 이렇게 이어 봤을 때 대략적으로 가격의 변곡은 온 종목이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여기 매직봉이 여기 두 개나 빠방 최근에 떴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두 개의 매직봉이 떴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 한번 받으면 제대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걸 알 수는 없는데요 이제 이 456선 밑에서 이런 식으로 놀다가 이제 아마 패턴이 456선 위에서 이렇게 놀게 되는 행보하는 구간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눌려 줬을 때 눌려 줬을 때 가격대는 똑같아요 가격대는 똑같이 456선인 뭐 한 1590원이나 1600원 선 정도 요 정도 지금 현재 가격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매수 가격대는요 하지만 이 밑에서 가격이 이 밑에서 이런 식으로 논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봐야 겠고요 여기를 이제 뛰어넘어서 이런 식으로 눌린다고 했을 때 똑같은 횡보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눌린다고 하더라도 456선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눌렸을 때는 이제 위로 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본다면 밑에서 이렇게 눌린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위에서 눌린 것보다는 조금 더 길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다스코 다스코는 오늘 제가 장중에 봤는데 사안가까지 때렸더라고요 그리고 꼴이 엄청나게 길게 달고 왔는데요 눈에 띄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이제 뭐 매수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추격해서 매수하진 않는데 요 부분에 갭이 떠가지고 보통 어떤 종목들은 요 갭자리에 딱 가운데 정도에서 가격을 좀 형성을 하더라구요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도로 안전시설 전문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토목이나 설비 뭐 이런 거 관련된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시가총액 1100억원 뭐 태양광 도로 안전시설 이런 거 가지고 있고 뭐 고객사들은 이제 하나 시스템 방음 터널 요런 것들도 하고 있네요 외국인이나 기관의 어떤 매수 매도세를 봤을 때 뭐 크게 변동 없고 외국인은 별로 변동 없고 기관은 뭐 소량 팔았다가 샀다가 뭐 이런 둘 다 이 종목에 크게 관심은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매출이 2245억 이었는데 매출은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영업 적자가 났네요 그리고 1분기에도 적자가 났구요 그런데 차트는 먼저 움직였는데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차트는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크게 보면은요 지속적으로 쭉 오르다가 이 구간에서 빠졌죠 그죠 이 구간에서 빠졌는데 요런 식으로 머리 맞고 내려오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가격의 변곡이 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가격 등락폭이 좀 상당히 커가지고 이런 위의 자리에서는 좀 잡기가 애매한 종목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은 매집봉이 두번 좀 크게 빠방 이런 이런 데서 매집봉들이 좀 세워졌었기 때문에 좀 늘린다면 이제 살만하다 그런데 추격해서 매수하기에는 현재는 뭐 영업실적이 확 개선됐다든지 뭐 전망이 좋은 장밋빛 전망이 있다든지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갭이 뜬 부분 갭이 뜬 부분을 보통 이제 갭을 갭자리를 매우 주가가 갭자리를 매우려는 특성이 있는데 오늘 좀 세게 갔잖아요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꼬리를 많이 달기는 했지만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라서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봤을 때 음 뭐 여기 천 그러니까 6124원 자리 이제 시가 정도 자리를 이제 다시 되돌림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하루만에 내릴지 뭐 며칠 걸쳐서 이렇게 내릴지는 모르지만 시가 정도 자리까지 내릴지 아니면은 여기 제가 보는 거는 요 정도거든요 한 6,000원 선 정도 그래서 요 갭자리의 절반 정도 갭자리의 절반 정도까지 한번 눌림을 준다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근데 힘이 좋아서 뭐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눌리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갭자리 요기입니다 6,000원 정도 자리 6,000원에서 뭐 한 6,000 한 30원, 40원 정도 자리 요런데가 온다면은 여기 찍으면은 장중에도 장중에도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찍으면 꼬리 달고 이렇게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은 유보텍 유보텍은 뭐 상화수도관 빗물 저장시설 등을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고요 563억 시가 총액이 되고 있고 일봉상에서 저점 찍고서 이렇게 슈팅을 한번 준 상황입니다 주봉상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횡보라고 봐야겠고 월봉상에서도 이제 큰 하락 후에 횡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이나 외국의 어떤 매수 매도세를 봤을 때 외국인이 소량 매집했고 기관은 이제 뭐 아직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제 보면은 최근에 1월달에 회계 기준 위반으로 이제 뭐 과징금 받고 제재를 받았던 그래서 재무 회계가 좀 불투명하고 뭐 대표가 횡령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서 음 주가의 어떤 이제 흐름만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종목은 어 그 이렇게 회사에 문제가 있을 때 주가가 아 이렇게 해도 움직이는구나 그냥 딱 그 정도로만 보시고 학습용 학습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는 거를 차트는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제가 봤을 때 차트는 괜찮은데 뭐 예전에 이제 저는 뭐 세종텔레콤 이런 것들은 뭐 아무리 올라가도 다시 내려오는 이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안 산다 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는 저점 찍고 이제 추세를 이제 여기 저점 찍고서 거의 3바닥 찍었거든요 1바닥 2바닥 3바닥까지 근데 저점 찍고서 이렇게 추세가 상방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되게 나름 교과서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저점 초점을 나름 교과서적으로 확인을 시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장때 양봉 어제 같은 경우에 어 그렇게 장때는 아니군요 뭐 2.89% 오늘은 5.31% 어쨌든 어 이틀간에 거의 8% 넘게 이제 올라준 부분이 있어서 뭐 얘가 막 굉장히 급하게 가야 될 이유는 없는데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서 이제 좀 심하게 늘리는 기회가 혹시라도 온다면 이제 뭐 이런 데서는 한번 잡아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잡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 저라면은 그냥 위에서 이렇게 가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봐십니다 여기서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매수가가 손절가가 되겠죠 내가 장중에 매수했는데 종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종가상에서 그냥 바로 컷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나노스 나노스는 제가 2월달인가 한번 말씀드려서 시세가 크게 한번 분출을 했던 종목입니다 일단 기업개요 살펴보면은요 삼성전기 VCR 헤드 부분을 분사해 종업원 지주회사로 설립된 이제 회사고 어 휴대폰 카메라 모듈 핵심부품이 광합시터 홀센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9,750억이에요 엄청 높아요 그러면은 뭐 제조회사니까 매출도 한 1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570억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뭐 흑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쌍방울하고 뭔가 엮이면서 이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제 쌍방울이나 광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분이 물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쌍방울도 똑같이 차트에 걸리더라구요 쌍방울이 한번 갔다가 왔어요 여기 5월 20일날 제가 쌍방울 한번 이제 언급했었던 적이 있고요 가기 전이에요 그리고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어 3월 3일날 이제 뭐 프리뷰 종목을 다시 리뷰했다 이제 요런 것들 있었고 처음에 발견된 게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처음에 발견 이 종목을 발견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차트가 움직임이 좋았던 이제 좋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돼서 이때 이제 언급을 해 드렸었어요 그리고 뭐 이때니까 거의 뭐 4천원 정도에서 3배가 올랐죠 근데 3배가 오르고 나서 이렇게 폭락을 했거든요 보면은 이제 어떤 쌍방울 나노스 양길선 나노스 대표 뭐 쌍방울 그룹 추대 뭐 이런 뉴스 쌍방울하고 하여튼 뭔가 엮이면서 주가가 출렁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지금 이 종목에 이제 특이적인 패턴을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역대급의 거래량이 빠방 터졌는데 요 부분만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역대급의 거래가 터졌을 때 이게 엄청난 이제 하안가 하안가 같은데요 하안가 이제 음봉을 맞았고 그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좀 떨어지다가 행보하고 이제 요런 모습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 456선 5,500원이나 600원 정도 자리까지 만약에 온다면 이게 지금 요 부분 확대해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머리 맞고 내려오는 형국이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저점 찍고 머리 맞고 내려와야 되는 형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려오고 또 머리 맞고 내려오고 요런 거 조금 반복하다가 세규형 세규형이 완성되는 순간에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이제 결정하는 이제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터운 시간의 가격대와 이제 그 가격의 가격 그러니까 매물대 시간의 매물대와 가격의 매물대를 이제 뚫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할 것 같은데 요런 자리까지 떨어진다면 456선짜리 뭐 한 여기가 한 5,500원 5,6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단기적으로 여기 6,6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5,500에서 6,600원이면 뭐 한 20% 올라 20%의 변동폭이 생기는 거죠 그죠 거의 대충 그러니까 뭐 이런 자리 오면 한번 이제 사벌만하다 뭐 그런 관점에서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이제 한번 학습용으로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떨어질 거다 요런게 제 관점입니다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